도내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200만 명, 경기도 총인구의 15%를 차지하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도넛 제조가 한창인 노인 일자리 현장. 밖으로 나와 경제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참여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수입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떳떳하고. 경기도는 26년까지 총 4만 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오늘 아주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AI 노인말벗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말벗에 그치지 않고 복지서비스도 연계. 올해 6월부터 시행했는데, 약 두 달간 총 5,900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반응이 뜨겁습니다. 즐거운 노후를 위한 문화 여가 활동도 지원합니다.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입니다. 생활에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내가 너무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도는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맞춰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GTV뉴스 이슬비입니다. 평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장사가 우리 야사에서는 마찬가지로 feeling ill optic지인 감정 idiotic가 생활할ennen party 2022 K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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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K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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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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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